XSFM입니다. I, D, W, K 입법이 우리의 입맛에 맞아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그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단체나 기업들을 불러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하고 다시 해결책을 내며 국부가 쓰일 곳들을 정합니다. 대통령의 실정 덕에 입법부의 역할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을 하자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겠지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정윤연의 첫 번째 주말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11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포이듀서 UMC입니다. 윤세민 기자와 그대로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희들 지금 날짜로는 조금 당겨서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참 눈물 날 만한 얘기인데 속 편한 좋은 직장 많나 봐요. 왜요? 오늘까지 쉬는 직장이 많은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차가 안 밀립니다. 아 정말요? 네. 저 오늘 보통 30분에서 막히면 1시간 20분도 걸리는 거리가 제가 집인데 오늘 15분 말에 왔습니다. 몇 시쯤? 집에서 3분까지 제가 8시 40분쯤에 출근했거든요. 9시에 왔어요. 우리 회사 10시까지 출근인데 신기하네요. 네. 오늘까지 놀아봐요.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윤세민은 격보성애자라 힘든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겪어온 삶은 어제도 일어난 삶이었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오실까요? 대체 휴일에 쉬는 중소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숫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얘기. 점점 더 늘어서 30% 정도의 사회초년생들이 구직자 상태에 머물러고 있다. 이런 정도의 통계. 그 통계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60대의 취업률이 더 높다고 하죠? 60대의 취업률이 점점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단 말이에요. 70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노동정령기 인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더 다수가 정규직이다. 게다가 그 정규직 중에 다수는 추세에 맞추어 더 적은 노동시간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딘가로는 부가 흐르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무 안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치나 경제의 일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변화의 가정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압살당하는 자기 자신이죠. 너무 바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 봤을 때는 실업률이 한 2, 3% 더 늘어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실업자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죽을 날이 10년 빨리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 느낌의 간극. 실정입니다. 그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을 기본부터 따져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실 이번 주의 게스트의 방송 패턴을 제가 두 달째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요. 아주 학구적이십니다. 그렇죠. 왜 아직까지 대중정치인 식을 못 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분을 파꾸어낼 겁니다. 저희가 UMC님과 제가 한마디도 안 한다면 정말로 조성조사님 혼자서 한 3시간 동안 말씀 다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취해서 막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중국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조성조사님 같은 경우는 국회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내비주면 나중에 건담 이야기로 끝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옆으로도 안 빠지고 분노도 안 하세요. 2017년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잠시 후에 또 꾸며드리겠습니다. 광고 있기가 점점 싫어져? 아니요. 부담이 커져요. 그것은 알기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질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금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무릎핀과 아로니아 진 유면상 PD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보았으나 그 결과를 제품 개발에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좋아했습니다. 그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라는 건 꽤나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갈망 불만 이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고 그 욕망을 더 가지지 못하게 규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설 하나 쓰고 영화 하나 만드는 것 같은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비호 같아요. 법문 한 줄이 소설 하나라는 그것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마치 고3 수험생들처럼 폭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을 하기 쉬운 쪽으로만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 국회의원들은 수조원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악마가 다가와서 그걸 쉽게 해줄까? 이러면서 다 해주고 국회의원은 결국 4년에 한 번 표 받으러 가서 생생낼 때 몇 천억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만 쪽지로 하게 되는 불상사가 나와서 결국 입법과 예산 뭘로 봐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조성주 소장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조성주 소장을 소개해 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네. 오늘 이어서 들을 얘기는 뭡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국회 의회 권력 한국 특히 한국에서의 의회 권력과 행정부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한테 작동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좀 비교해 있는 부분이 많은가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동하는 걸 봤다면 오늘 그 안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때로 일부 종편이나 이런 언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200가지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가 있다. 직원들도 몇십 명을 고용할 수 있고 차도 유지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구절절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미 반박하는 자료들도 많고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뤄보긴 할 거고요. 대신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본론을 세세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종편에서 뭐라고 공격한다 뭐라고 공격한다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논쟁 소요를 거기다 다 남겨놔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권이 있다 없다가 이거로만 하루 종일 아고라에서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업무를 한번 따라가보자.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에요. 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접근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앞에 들어가는 얘기로 가장 많이 퍼져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를 점검을 해보죠. 국회의원이 월급을 얼마쯤 받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얼마를 받으면 적당할까요? 국회의원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보통 일반 시민들은 많이 받는다. 그렇죠. 월급 외에도 받는 게 많다. 일단은 국회의원 본인이 받는 게 매년 세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아마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 정도 될 거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받는 거냐. 이제 보통 이거를 보통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냐면 이거 보면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국회의원한테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하냐. 일인에게 국회의원 개인에게 이거 사실 기준이 애매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통 보면 그거는 보통 뭐에 따지냐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죠. 물론 정치인인데 일종의 입법 공무원인 거잖아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의 임금은 어느 수준인 거냐. 그건 이제 공직자가 어느 수준의 공직자냐에 따라 다르겠죠.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의 월급하고 물론 이제 오랫동안 근속한 공무원의 월급은 계속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공무원의 월급이 한국의 공무원의 월급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9급 막 입사한 9급 공무원의 월급 그리고 올해 있어서 승진을 쭉 해요. 월급이 다르겠죠. 일반 회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시입사관의 월급하고 사장님의 월급은 다르겠죠. 이사의 임원진 이사의 월급이 다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을 어느 대우로 할 거냐에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표자가 왔어요. 300명이 왔어요. 각 다 300명이 다 각자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든 비례든 정당에서 대표를 하던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한국의 관료조직이나 이런 데서 어느 급 대우를 해 줄 거냐 인 거예요. 그럼 어느 급 대우일 거예요? 국회의원은 보통 우리가 법에 있어요. 장관과 동급으로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부처에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행정부 부처의 수장이잖아요. 한 부처의. 그와 시민의 대표자는 동급이어야 된다라는 건 민주주의의 약간 원칙 같은 거죠. 관료조직은 관료조직의 수상 장관은 물론 정치인을 임명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시민의 대표자가 더 낮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건 이제 비슷한 이 논리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으로 그 나라에서의 월급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냐면 해당 나라의 장관과 차관 정도의 그 사이 정도에서 월급이 보통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힘의 균형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느 급으로 볼 거냐. 그 사회 민주주의 공직사회에서 즉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란 물론 이제 의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큰 조직들이 가지는 의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한 부처의 수장이라는 장관과 동급으로 보면 의전에서는 차관과 장관 사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3선 5선 국회의장 부의장은 또 다르죠. 국회의장은 뭡니까? 입법부의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권력서열에서 2위란 말이에요. 대통령 당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건 다르겠죠. 국회의장에 주어지는 권한이나 월급이나 이런 건 또 다르게 규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시각 아니야? 얼마 받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월급은 뭐 예를 들면 아주 적게 주면서 당신은 장관과 동급이요. 당신의 권한은 당신은 민주주의 대표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청렴하라는 말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쓰고 싶으면서 청렴하라고 말하는 알바하면서 만났던 나쁜 사장님 마인드잖아요. 아무 국민도 안 그러도록 언론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국회의원들의 월급 수준이라는 게 그 해당 국가의 장관과 차관 사이 어느 시점에서 그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정해져요. 아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보통.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요. 물론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그날의 국회가 실제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거 이제 일종의 그 일종의 민주주의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민주주의 논리가 그러니까 의회의 대표자는 어느 급이냐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까지 하면 원로원의 원로원의 누구와 다른 거의 누구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누가 더 세냐 지위를 어떻게 누가 더 세냐 이게 자본주의나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진행되면서 어쨌든 자본주의나 차티스트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그에게 주는 임금은 어느 정도가 합의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월급 연봉 1억이다 1억이 넘어 억대 연봉이다라는 것 자체에 이건 물론 팩트긴 하지만 그거 자체의 논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권력입니다. 우리의 대표를 내가 뽑은 나의 대표 공무원은 시민들이 뽑지는 않았잖아요. 차관은 시민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냥 승진해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뽑은 대표를 어느 급으로 볼 거냐 그를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럼 이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가 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현대 국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대 현대를 지나면서 처음에 의회의 의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서구에서 의회라는 게 국회라는 게 우리로 따는 국회죠. 의회의원들한테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월급이 없었어요. 무보수 마치 때로 어떤 인터넷 게시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무보수로 진짜 무보수였어요. 최초 미국의 의회가 생길 때는 워싱턴을 왕의 다른 이름을 붙인 어떤 사람 뽑아준 왕 이라고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 역시 자기네 지역에서는 왕과 다름없는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누가 돈을 준다는 게 너무 무의미해서 처음엔 자연스럽게 의회의 의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월급을 준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귀족들이 했기 때문에 약간 옛날 봉건 시대랑 약간 섞인 거예요.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처음에 민주주의의 역사 같은 걸 보고 있으면 힘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 힘을 쓰라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뽑아서 권력을 몰아주는데요. 권력 없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꼭 민주주의랑 같은 건 아니거든요. 대표로 뽑는 거잖아요. 대표가 있는 거예요. 뭘 설출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걸 귀족들이 뽑아서 의회를 만들던 어디서 뽑아서 만들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투표권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 투표로 꼭 뽑힌다는 것이 공화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과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무찌 또 귀족들 입장에서는 천박한 거였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을 생각해봐도 시장통에서 일손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깡패가 정치권에 출마하는 이유가 월급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옛날로 갈 것 같으면 이분은 필라델피아의 상원의원이자 필라델피아의 호족 그렇죠. 영주 금대지터에 자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아니면 필리핀의 복싱선수 그런데 이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하는 운동적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차티스트 운동 이후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은 달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1인 1표에 처음에 물론 남성에게 먼저 주어지고 백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서구에서 이런 여러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요구한 중 굉장히 중요한 요구한이 우리의 대표에게 월급을 주라 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월급이 없었던 거예요. 의회의원에게 그런데 왜 그러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평등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를 보냈는데 처음에 월급이 없잖아요.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주변에 저 변호사는 진짜 노동자들이나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전산국회원 보내야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급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똑똑한 사람이면 뇌물에 의존해야 되죠. 그 순간 뇌물에 대한 유혹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대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돈을 대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체 국민의학인 이상. 돈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이 되더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충분한 생계를 보장하고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의 유혹에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으니까 돈의 유혹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의회의원은 강기갑 증후군 이런 데 걸려가지고 세비 다 조사에 쓰고 밥손만 껴안고 의원실에서 잠자고 샤워하고 원래 정치우원금이라는 제도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치우원금은 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차비라도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해지냐. 애초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분들 대부분 휴대폰 전화 통화요금만 몇 분 만원 나오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우원금이라는 제도를 그냥 합법적으로 만든 거죠. 자 합법적으로 대신 깨끗하게 써.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월급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 받아가냐 얼마 받아가냐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형과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잖아요. 나한테 회사를 다니는데 당신 이 회사에 이 회사를 좀 살려봐 CEO를 시키겠어 했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러면 하겠냐는 거지. 누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비 그리고 그건 사실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것이 발전하다 보면 선거비용도 세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선거공영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출마한 사람들이 득표를 10% 이상 하면 절반을 돌려주고 선거에 쓴 15% 이상 하면 전액을 돌려준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도 선거라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만 출마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그런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짜 장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후보 등록한 사람한테 카드를 하나씩 주는 거죠. 선거사랑 카드 같은 거. 그다음에 9% 받으면 빚으로.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모두 발생해야 되는 이유는 대표성을 어떻게 더 많이 풍부하게 넓게 확보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본인 사회에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깨닫게 해 주면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한국이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특권 중에 보좌진이 제공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서 보냈더니 국회의원 혼자서 보냈더니 혼자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1조 원 이상을 국회의원이 심의를 해야 돼요. 돈을. 그렇죠. 법안을 지금 평균은 25개씩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하라는 거는 뺑기를 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이 애초에 동원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 따로 재산이 있다든지 훨씬 많은 인맥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개인 돈을 써서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럼 그거는 다 필리핀 같은 거예요. 수화에 사병을 거느려서 사병이에요. 사병이 있는 사람은 사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호족의 역할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그런 업무를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보좌진을 안 주면 기업 회장들이 다 국회의원 해야죠. 그런데 자기 기업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굴려야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정몽준.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조금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비서가 필요한데 보좌관이 필요한데 보좌진 여기서 또 어떤 분들 반론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는 비서가 두 명밖에 제공 안 된다는데 뭐 이런 두 명당 한 명 제공된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 그런 나라는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 의원내각제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의원내각제에서는 이게 묘한데요. 국회의원 보좌진 제도를 비교해보면 대통령제 우리처럼 대통령제와 삼권분립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 국회의원 1인당 제공되는 비서나 보좌진의 수가 다릅니다. 왜까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그 해당 정당이 정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의원의 사실 보좌관이에요. 행정부가 밑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되는 비서라는 건 정말 그냥 우편물 정리해주고 일정 정리해주고 뭐 이런 분들인 거지 정책 비서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먹는 거잖아요. 인력이 겹치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인당 1인이 제공되나 그분은 진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정 조정해주고 뭐 오늘 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제 캘린더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우편물 좀 어디 집어넣어 주세요. 뭐 전화 그게 아니면 내가 뭐 무슨 법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은 그 담당 부처에 전화해서 이거 이거 연구자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혹은 뭐 어떤 동네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피해 입은 주민들이 많으면 그쪽 동네에다가 관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주민들 만나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정당이 정부를 아예 구성하기 때문에 정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곧 자기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좌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를 쓴 사람이 바뀌는 거군요. 그런데 대통령제와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 또는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비서진이 많이 필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 개인에게 굳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18명을 쓸 수 있어요. 보좌진으로. 기업이네요. 기업. 그러니까 미국은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 방식이 맞는지는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총액을 줘요. 의원에게. 총액인건비를 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내에서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 써? 그걸로 연봉 20만 불짜리를 고액 연봉 보좌진을 소수정해를 쓰든지 4만 불짜리 10명을 쓰든지 그러니까 총액을 주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 똑같은 게 우편비용 차량비용 항공비용 이런 건 다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그런데 한국은 약간 일본 스타일과 미국 스타일 중간을 약간 하는데 이제 좀 독특한 스타일이긴 해요. 입법 공무원 공무원 자격 입법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명수로 배정을 아예 딱딱딱딱 찍어서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총액을 주고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으면 아마 문제가 또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책 분야에 몇 명을 쓰고 몇 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시민단체 지금의 한국의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의원실 운영했을 국회의원들 막 보입니다. 그렇죠. 월급 80 주고 한 20명 30명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문 될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나라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냐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국의 방식이라는 게 특별히 뭐 특권이고 대단히 안 좋은 방식처럼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 나라마다의 방식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 9급 1명 그리고 인턴 2명을 붙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실이 구성되는데 이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쓸까 이건 뭐 결국 의원이 알아서 대단 의원실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굳이 4급 5급 6급 7급 이걸 정의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하나는 똑같이 아까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유능한 사람을 갖다 쓸 수 있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 월급과 대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너 스카우트에서 쓰고 싶어 저 얼마 주실 거예요? 모르겠는데 80만 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든 게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대우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보통 어디랑 매치시키냐면 행정부 관료들하고 매치시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 중앙부처 보통 우리나라 중앙부처 행정부에 예를 들면 한 부처 노동부 또는 기재부 과장급이 누구냐 과장 과장이라면 부처의 과장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나 담당하는 사람 장이죠. 그 해당 사업에 보통 이제 거기가 이제 4급 서기관들이죠. 그거하고 매치하는 거예요. 대우를 이렇게 매치시켜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원 내각제하고 힘의 균형이 어떻게 다른지가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랑 밸런스를 거의 정확히 맞춰주는 그러니까 일부 의원 내각제 나라마다 또 차이는 있는데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국회의원이 아예 행정부 관료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장관이나 차관을 할 수 있어요. 덤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청와대 수석 같은 것도 국회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조윤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군요. 국회의원이 무슨 수석으로 가고 이번 임기에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에는 이정현 장관에도 임명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한국은 약간 독특한데 이게 약간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를 관료를 할 수 있다는 거 입법부 인원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행정부 장관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약간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훨씬 이제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나라는 뭐 심지어 국장으로도 들어가요. 국장이요? 의회의원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가면 보통 장관 정도는 가는 거지 국장으로 가진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관료조직이 좀 센 나라들이기도 하고 문화가 완전 다른 거죠. 일본이 좀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일본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처음으로 자민당 정권을 엎어서 이제 그 단 한 번의 정권 창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을 일본의 관료조직의 국장들이나 이런 걸로 다 보냈었어요. 민주당 정권이? 왜냐하면 관료가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실제 관료를 통제하려면 우리가 관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고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거긴 의원내각제니까. 의원내각제에다 유명할 정도로 관료조직이 센 사실 관료가 운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자민당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의원의 월급 국회의원에 있는 보좌진 이런 것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논리는 아니에요. 애초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 어차피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5만 가지 뭘 해도 다 국회의혹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보수 언론이 국회를 왜 까는가도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이 힘이 커지는 게 싫은 거다. 나중에 물론 태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자민당처럼 영원할 것 같은 정당이 하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의원 나각지 하자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가급적 국회가 약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요리를 해서 제공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히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한국국회의 시스템들 간단하게 좀 둘러봤고요. 대학교 때 이런 분들 주로 강사님들인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을 더더욱 보면 정시영 씨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어요. 시험을 보려고 해요.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파악했어요. 다음 달에도 그럴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나오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입니다. 발열 없는 오버클럭 스카이레이크 1151 소켓에 잘 맞는 냉각 시스템 견고한 박렬판의 DDR4 메모리 엄청난 멀티태스킹의 압박을 견뎌내는 대용량 SSD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큰 맘 먹고 준비한 고소양 PC가 말썽을 일으키면 어쩌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컴스테이션을 떠올려주십시오. 호환 발열 전압 레이턴시 프리징 현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 컴스테이션과 함께라면 안심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콕 찝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찝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찝어 콕 지금의 국회의 구조가 한국 국회의 구조가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소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보통 상임위를 하나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300명이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지역구가 지금은 비례가 의원이 줄어가지고 지역구 254 이럴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가 딱 특정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어제 김병관 의원 얘기했으면 당연히 게임이나 문화 컨텐츠나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게 있는 상임위겠죠. 교문 아니면 상통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선택해야죠.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라는 게 있겠죠. 게임에 대한. 그런데 꼭 주무부서가 아니어도 어떤 거는 다른 부처인데도 여기가 이제 더 핵심을 갖고 있다. 법안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산자위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산업 전반을 다루니까 어떤 회사에 구조조정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게 노동부 소관일 것 같은데 해당 산업 구조조정은 또 산자위 소속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자위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산통자위에 산통자위가 상임위인 의원인데 우리 동네에서 성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여과의와 관련된 법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안행위. 경찰위에 대한 관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들어갈 때는 어떤 상임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임위가 해당 시기마다 16개가 될 수도 있고 18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임위 어떤 상임위가 붙느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처 어떤 부처를 합쳐서 하나의 상임위로 보통 만드냐. 하나의 상임위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산자위 같은 경우 산업통상은 통상 쪽 산업 쪽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가 노동을 줄다지네. 그런데 자기는 예를 들면 난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국회 상임위는 환노위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노동부를 합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경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어떤 국회의원은 나 환경원 안 해 하고 노동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약간 이상해요. 그렇다고 그 국회의원한테 환경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보내고 보고를 안 하고 그 상임위는 다 다루는 거니까 그 상임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환경원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어렵죠. 받기 싫어도 받는다?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의무잖아요. 책임이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환경을 왜 안 합니까? 라는 건 저는 그거 관심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또 책임의 관계니까 업무 파악을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얘기해야죠. 거기에도 그것도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선택하는 거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첨문에 들어간다.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기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300명 중 한 명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보고 하는 300명 중 한 명으로서의 의무도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좌진도 그거에 맞게 꾸리기도 해요. 상임위가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가 있고 네. 일지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피하는 상임위가 또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안 좋은 지점인데 근데 뭐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고등학교도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 사는 데가 다 비슷해요. 특별활동을 정할 때 예를 들어 만화창작부라든가 당구부라든가 이런 곳에는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고 가위바위보의 진애들은 영어회화부 아 진짜요? 그런 곳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제일 이성한테 인기 많았던 친구들은 방송반 아니면 밴드 같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차피 이해관계들이 그렇게 충돌하는 데이기 때문에 국회인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있지만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일지망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국회 방송반 법사위 그렇죠. 법사위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건설 쪽 국토교통위 왜냐하면 이제 보통 지역에 지역구에 있는 지역에 달이 나와주고 이런 게 선호하는 상임위 또는 교육 쪽에 있는데도 선호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초선생연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있는 교육 쪽 관련된 거니까 티가 많이 나는 곳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역위원회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유권자들 중에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도로 건설 이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태가 많이 나고 교육도 태가 많이 나고 뭐 이런데 상대적으로 뭐 자기 지역구가 농촌이나 어촌이면 이제 농예수위 같은 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노동부가 있는 환노인 사실 노동 쪽 관련돼서 태가 날 수 있는 게 지역구 국민들에게 크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기피하는 상임이었죠. 공단 지역구가 아닌 이상이야. 특히나 강원도처럼 농촌 인구가 많은 지역구라고 한다면 더욱 이런 티가 안 나겠죠. 요즘에도 똑같은 변명해요. 공단이 있는 곳에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더 많다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환노인 같은 경우도 많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또 해당 분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어디가 많이 탈 수 있냐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환경노동 다루면 전국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전국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나 소비자들이나 굉장히 많이 민감한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트렌드상 노동 쪽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전국적으로 좀 뜨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런 상임위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보통 우리는 상임위만 보는데 상임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상임위 안에는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와 청원소위가 있습니다. 소위를 또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반을 선택했으면 그 안에 분과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법안소위는 해당 상임위에 올라오는 법안들을 심사하는 곳. 예결소위는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는 곳. 청원소위는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청원들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곳. 보통은 이제 청원소위는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이.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게 많지 않고 법안과 예산이 중요한 일이니까 법안소위냐 예결소위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해당 국회의원이 그 상임위고 그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냐 그 상임위에서 예결소위냐도 그 국회의원의 활동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소위가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에서 결정된 안건들을 올려서 전체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 뉴스에서 보시는 국회의원들 쭉 앉아가지고 장관에게 질의하고 어쩌고 하는 건 상임위 전체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회의 말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소위를 열어요. 그럼 보통 언론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실질적인 건 거기서 다 하죠. 법안소위에서 실제 법안을 이 법안을 올릴지 말지 이 법안의 문구를 어떻게 할지는 다 결정돼서 전체회의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가 더 중요한 거죠. 예결소위도 마찬가지. 의원들은 건너당 의원들하고 그때 제일 많이 친해질 수도 있겠군요. 아, 예. 실제 중요한데요. 그 자리는 굉장히 작은 회의실에서 언론도 없고 작은 회의실에서 지금 저하고 윤 기자하고 마주보는 정도 위치 그리고 지금 UMC가 앉아있는 정도 자리에 해당 부처의 차관 그리고 1급, 2급 국가장들이 쭉 앉아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연극성 인격장애 같은 말투로 심각하게 막 승질내고 이런 거 잘 못하겠네요. 아, 그런 거 안 돼요. 점심 뭐 먹을지 얘기하겠죠. 아주 내밀한 진짜 얘기들. 네. 진짜 얘기들이 거기서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빠터 또 거기서 되는 거예요. 빠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받는 거예요. 아. 아, 이 법안 안 돼. 아, 아. 이게 우리 당에서 발의한 것 중에 이거 있는데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 합의군요. 합의.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아, 그건 안 됩니다. BHA에서 너무 반대해서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 그럼 예산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쇼부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요약함은 실무네요. 네. 그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전체회의는 약간의 물론 전체회의도 중요한데 소위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 소위에서 다 되는 거예요. 법안이나 예산이나 그러니까 소위에서 얼마나 거기서 구체적인 협상과 예를 들면 비판과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 뒤에는 아까 얘기한 보좌진들 쭉 앉아있고 차관 뒤에 쭉 공무원들 앉아있고 거기서 실질적인 뒤에서 계속 자료 줍니다. 그 귓속말 바로 이게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던 행정부가 올려주는 예산안 같은 거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문 닫고 얘기했을 때 제일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실제 권한을 가장 많이 양산해내는 것도 소위일 수 있겠다는 예상이 들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싸움질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때는 그 자기 소위의 상대방 당 의원한테는 죽탱이를 날리지 않겠구나. 높은 확률로. 아니면은 죽탱이를 날리도록 협의를 하든가 합의를 하든가 소위에서 약하게 때리겠다. 흘려라. 내가 프로레슬링을 많이 봤다. 안 아프게 할 거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진짜 내밀어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색해지면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나 의회가 있으면 그런 소위나 그런 분가에서 실질적인 얘기들은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 처신을 잘못하면 디스전 했다가 어느 축제 대기실에서 함께 만난 래퍼들처럼 어색한 소위가 되겠네요. 저도 많이 어색해 봐서 알아요. 대기실 안 가요. 계속 차에서 담배 피고 있죠. 저는 대선 때가 되면 가장 선거 레이스 초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국회의원들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거의 무조건 충청권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라는 얘기를 받게 되고 제일 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아온 게 적다고 여겨지니까 흔히들. 딱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소모임도 만듭니다. 당과 무관하게 이해찬 의원 같은 사람 중심에 딱 넣고 충청도 의원들 쫙 서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바보 같아 보이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그 이유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친해져 놓는 건 의미가 있구나. 뭘 가지고 협상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의 실력은 전체 상임위에서 물론 그것도 실력입니다. 전체 상임위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곳에서 얼마나 소위 말하는 섹시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가. 얼마나 임팩트 있는 걸 하는가. 제가 누누이 저희가 지난 총모를 누누이 칭찬했죠. 박영선 류.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참 시끄럽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중요한 국민들이 보는 자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거기서 이제 제대로 밝혀내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능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적으로 법안과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실력은 소위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에서 잘하는 의원이 있고요. 전체 상임위에서 잘하는 의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건 능력치가 다르네요. 능력치 다른 겁니다. 아 난 기자들만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 이러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소위에서 다 했는데 뭘 꾸벅꾸벅 졸고만 사무실 안에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외금만 나가면 주막히겠다 오는 영업사원도 있고요. 모르는데 막 떠들고 반면에 사무실 안에서 엄청나게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데 외근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원에 비해 큰 실적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밥상 다치나 놓고 그냥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군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군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볼 때 일 잘하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볼 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소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법안과 예상을 잘 다루는가 눈앞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본인이 협상하고 또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주고받는 겁니다. 논쟁해요. 거기서 논쟁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이제 보통 카메라가 돌아가는 전체 상임이나 이런 것에는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어느 쪽에 경중을 꼭 둘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국회의원이 의회 대표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둘 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언론이나 한국의 미디어가 너무 많이 주목하는 건 이제 조금 부자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이나 이게 이런 쪽에 많이 돼 있지만 국회의원 아주 본연의 역할은 또 소위에서도 실제 실력이 발휘되는 거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정말로 대정부질의 때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지 않아요. 너무 심각하고 커보이게 늘 해요. 그렇죠. 질의를. 전쟁 나온 것처럼 하영수 다루는 것처럼 장관들을 다루잖아요. 일종의 연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일 잘했느니 못했느니 물어가지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협상해야 되는 자리는 대체 어딜까? 라는 궁금증을 저는 가져보신 분들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오늘 처음 들었나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의 직장생활은 현실과 절대로 다르다고. 그거 맨날 뭐냐 옛날에 대학생 드라마 많이 나올 때 뭐 있어? 논스톱. 논스톱 그래요. 그런 거 대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의외로 또 재밌는 건 제가 근처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인데 아까 잠깐 김성태 의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동조합 출신 위원장들이 소위에 강해요. 한노총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소위에 강한 게 있어요. 또는 변호사 출신들도 소위에서 좀 강한 측면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의외로 노동조합 출신들이 강한 이유는 노사 협상을 많이 해서 그래요. 노사 교섭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한국에서 제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협상이죠.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노동조합 출신들은 익숙해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의외로 변호사 출신들도 좀 약하긴 하고 의외로 나머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교섭이라는 거잖아요. 교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죠. 누가 제일 약할지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 교수 출신. 그렇죠. 맞아요. 입법조사처 사람들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오라고. 맞아요. 교수님들 출신들은 그런데 굉장히 약하죠. 그렇겠네요. 거기는 무조건 논리만으로 되는 곳은 아니니까. 교섭하고 중재하는 일은 그냥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오랫동안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노조위원장 출신이 강하다고 하는 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로비를 하는 어떤 협회나 단체들 이익집단들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서 구성될 때 어떤 국회의원을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안 소위에 들어간 국회의원을 섭외해야 될지 예결 소위에 들어간 국회의원을 로비를 해야 될지를 알죠. 아. 의원 성분 파악에 들어간다. 당연하죠. 그게 정리되고 나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이 하는 게 해당 국회의원이 우리 기업 재벌 또는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어떤 상임인데 그 상임위에 여야가 입장이 어떻고 법안 소위와 예결 소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산통자위에 누가 들어왔대. 그런데 이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 기업 뒤 많이 캐던 걸로 유명해.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아 못 친해질 거야 그냥 포기해. 아니야 저 사람이 산자부에 누구 1차관하고 되게 친해. 어릴 때 채웠대. 그럼 친한 게 아니죠. 아니 미련이 있어요. 이 생각은 해놔야 돼. 그런 것도 알아보겠네. 그리고 법안 소위에 배치되었는지 예결 소위에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지도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또 특징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게 많이 교체되는 국회예요. 국회의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국회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국회 진입을 앞으로도 꾸준히 시도할 인물에게 듣기에는 너무 참실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교체되는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이진 않아요. 이상한가요? 제가 이런 얘기한 게 제가 소장님 부모님이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이러면서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교체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절반씩 교체돼요. 매번 국회의원 정보를 늘 5할에 이르고 이번은 상당히 높았죠. 이번이 아마 5할 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로 노인네로 교체돼서 그게 문제인 거지. 교체는 엄청 많이 됐다. 교체률이 굉장히 높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은 문제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교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장단이 있어요. 장점은 해당 상임위와 소위에서 아까 얘기한 해서 완전한 전문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10선을 매일들만 생각해봐요. 노동위원의 아니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10선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완전 전문가의 전문가죠. 미국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징인데 미국은 주별로 산업적 구성량이 달라지면서 어떤 주에 군수산업이 중요한데 해당 주를 먹여살리는 산업이다. 그러면 관련된 상임위에서 10선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하는 거죠. 미국식으로 따지면 20년을 하면서 예산소위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상원의원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나사의 연구원도 했다가 정치를 한대. 그런데 그쪽만 계속 담당해. 그러면 진짜 10선하고 20년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짜 꿈같은 얘기인 게 한국에서 10선 근처까지 갔다. 그런 사람들은 5선만 해도 교체해야 돼요. 10선을 하는 동안 주로 군부에 부역하고 자기 개파 만들고 그냥 자기 대통령 되려고 그 난리만 치고 10선 봐봐. 김용삼 김종필 이만섭 무슨 전문성을 가져서 정치 오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요.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나요?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유력 국회의원들한테 CIA 국장들이 가서 우리 정보원이 또는 첩보원이 어디서 몰래 보고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고 주로 드라마 속에 상원은 누굴 죽이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나 드라마니까 좀 과장될 수 있지만 리얼한 걸 하우스코브 카드를 봐야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자꾸 20, 40만 봐서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죠.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권력 전거거든요. 그러네요. 거기서 20년 동안 예산과 관련된 정보 국들을 다 다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어차피 국회의원은 권력자인데 오래 했으면 권위자가 되잖아요. 그게 행정부나 사법부에는 권력자이자 권위자들이 있는데 입법부에는 권위자들이 별로 없다. 자주 교체되면. 지적해볼 만하네요.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네요. 그 10선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정말 저는 모든 걸 수용하고 싶으면서도 진짜 먼 얘기이긴 한 게 한국에서 이만섭 같은 사람을 빼더라도 5선, 6선 했는데 안 유명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경상도, 전라도 부자예요. 지역 조합장 농협 조합장 출신에 그런 경우가 많죠. 일 안 하는? 정치 구조의 기반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 이익집단이나 해당 산업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 구조하고 어쨌든 지역 토호 또는 이런 등등의 이해관계가 과거에 굉장히 중심이 되었다가 우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과도기에 있는 한국하고 자연스럽게 의회의 국회의원들의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20년 동안 뽑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가 아닐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해관계 이해가 가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훨씬 잘 알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는 자기들의 구체적인 삶과 지역구에 해당의 어떤 중요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측면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한국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는 점점 그런 분야들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다선 의원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풍자하기도 합니다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일 것이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바뀌는 것이 좋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자주 안 바뀌는 게 자주 안 바뀌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저는 진짜 그런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안철수 의원 상임위에서 날아다니라고 계속해서 노원병에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 어차피 해당될 유권자 되게 많다. 믿고 가도 된다. 일반적인 여의도 놀이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러게요. 좀 막 나가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국회에서 윤세민 기자님이니까 만들고 싶은 법이 있어요? 아무거나 상상의 나를 마음껏 상상의 나를 임금 채부라면 임금이든 외주비건 급여 채부라면 한 다섯 배로 물어주는 네. 그럼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찍어보죠. 1년 1시간이면 됩니다. 어머 1시간 그러니까 지금 윤세민 기자님 얘기하는 임금 채부를 하면 네. 다섯 배로 물어주자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제 지금 머릿속에 딱 부르는 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채불임금시 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배상을 다섯 배로 한다. 원래 채불된 임금이 다섯 배로 한다. 조항 하나 넣으면 돼요. 하나. 아 그럼 그걸 하나 넣으면 돼요. 몰래 어디 숨어 들어가가지고 법전 원전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삽입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구체적인 실무를 얘기해 볼게요. 만들고 싶으면 조항 그 조항 하나 채불임금은 다섯 배로 배상하도록 한다. 이 조항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법을 법제처 가면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법제처부터 들어가요.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해놓는 곳이니까 국가기구니까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계정안 낸 게 있어요. 과거에 근로기준법 계정안들 낸 게 수많은 게 있어요. 한글 파일도 있고 PDF로도 있습니다. 한글 파일 뽑아서 그중에 앞에 이제 계정 이유를 적어요. 네. 계정 이후 임금채불이 2016년 얼마였고 그럼 통계 그냥 네이버 치면 나오잖아요. 2016년 임금채불이 1조 얼마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민들의 불편과 이게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정 이후에 끝났습니다. 얼마 안 걸렸죠. 그다음에 그럼 밑에 계정 법 어떻게 쓰냐. 계정 전 조문과 계정 후 조문을 비교표를 하나 딱 만들어요. 들어가거든요. 계정 전 원안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계정 후는 뭡니까 몇 조에 몇 탕에 이거 하나 넣는다. 다섯 배로 상환한다. 요거 넣은 거 딱 넣어요. 네. 그리고 법안 요약 이 법은 뭐를 위한 무슨 법이다. 그리고 의원 도장 딱 찍고 나머지 의원 9개 받으면 돼요. 신한 의원 9명한테 보내요. 네. 도장 10개 받죠. 그리고 국회사무처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좀 아주 간소화해서 얘기했지만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음... 가끔 어떤 사건이 났어요. 큰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정당들이 막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무슨 법 우리가 이거 금지법 누구 이름 법 누구 이름 금지법 그렇죠. 이런 거 만들죠. 네. 그래가지고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면 발의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정식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는 기간은 뭐 며칠 일주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접수했으니까 우린 발의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과연 임금체물 다섯 배 상환한다 이 법이 예를 들면 순식간에 만들어서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국회 본청이라면 의원회관이라면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워드 작업 15분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글 파일로 뽑아가지고 도장 10개 옆에 의원실 친한 의원만 딱 받으면 되니까 그럼 딱 접수하는데 한 시간이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발의된 것이 과연 얼마나 검토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한 시간 만에 내가 너를 위한 법을 만들어줄게 한 시간 만에 법을 발의해서 접수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합리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된 거냐 전혀 검토되지 않았죠. 이걸 생각해야 우리가 목요일 순서의 소장께서 알려주신 이야기와 접합이 딱 되죠. 제가 너무 발의하고 싶은 법안을 너무 온건한 예로 들었네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다섯 배입니까? 손모가지를 날려야지. 아니죠. 임금 최불한 사장은 5년 동안 돼지 귀만 먹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들은 원래 법제처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접수되는 법들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법제처 검토로 받도록 바뀌었지만 어쨌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앞에 얘기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리서치와 스터디 기간 을 합하면 의원 한 사람의 의정기간 전체를 다 털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어떤 국회의원에 해당 이슈가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법을 발의했습니다. 라는 거에서 저 의원이 훌륭하다. 이렇게만 꼭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발의된 법이 뭐냐 그것이 다른 법들과 충돌하지는 않느냐 또는 다른 것들을 검토한 거냐 이거는 잘 안 보는 거죠. 미디어들은 그걸 발의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 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한 뭐를 했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법 전문가의 큐레이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거네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걸 하라고 정치부 기자나 미디어가 있는 건데 언론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4부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언론이 부추기는 경우가 있죠. 저걸 발의했다. 마치 저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아 쫓아버리면 이렇게나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면 그건 그냥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일 가능성을 높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없어. 그런데 그 법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 실제로 행해졌다면 만약에 원한대로 됐는지 원한대로 됐다면 그것이 사회정의와도 부합하고 생각보다 더 적은 사람들을 피해를 끼쳐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다른 법이랑 어떻게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더 다른 사회학을 낳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언론이 너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음번 당대표에서는 어느 도에 무슨 의원이 그런 얘기만 하는 게 더 편하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튜레이션을 잘못하는 경우 네 맞아요 나를 굶겨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법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무려 없어진 처리되지 않는 7천 개의 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돼지 귀 같은 법이요 그렇죠 돼지 귀 같은 법 7천 개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착시를 주는 거죠 마치 그 7천 개도 처음에는 성과인 것처럼 아 그래서 제가 총선 방송할 때 그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선수의 효율성을 알아낼 지금 당장 도리가 없어 보니까 평생 쫓아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만들어다 봐야 되는데 도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얼마를 법안을 냈느냐 혹은 무슨 무슨 법안을 발의해서 대안폐기까지 어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냥 폐기는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서 무슨 법을 처리하고 싶었다 보다 무슨 소리를 내고 싶었다 정도만 찾다 까지만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만들면서 반쪽짜리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고 싶었는지는 실제로 뭘 어떻게 해낼 능력이 있는지 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주에 한 명 일 것 같은데 그럼 그것만 해야 돼요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샥패드를 손에서 놔야 돼요 그렇죠 듀얼 쇼크여 안녕 한 주에 한 명을 덕질을 해야 그래야 최대한 미니멈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듀얼 쇼크를 내가 뭐 열쇠고를 내서 들고 다닌다는 것도 아니잖아 아예 놔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본인 이름으로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잉 보면 이제 시즌 6 6시즌 정도를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인공인 산토스라는 하원 의원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제 보험 미국의 보험 문제가 심하니까 의료보험 관련된 보험회사들 문제를 시민들한테 도서 서민들한테 도운 것으로 개정하고 싶은데 보험업계의 반대도 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작전을 피냐면 자기가 마치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서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낼 수 있냐라고 이제 어떤 그 입법 보좌관이 찾아가서 강의하는 장면을 일부러 보험업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 내용에 다른 조항을 넣어서 보험 쪽에 불리한 서민들한테는 유리한 이런 걸 조항을 이제 통과시킨다든지 이익집단과 상대당을 동시에 속이는 거고요 뭐 이런 장면 나오고 꼭 하고 싶은 법을 자기 이름으로 꼭 해야 되냐 아니면 정부 성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 더 통과가 유리하면 실제 하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한 일과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걸 이용한 사례네요 네 그런 뭐 이건 드라마에 나왔던 사례지만 이게 이제 아예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내밀한 어떤 과정이죠 해당 의원의 성과로 굳이 기록을 할 거냐 아니면 정부 성과로 돌려주고 대신 이제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착착할 거냐 등등의 판단도 있을 수 있죠 뭐 함부로 상상하겠습니다 지명란법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네요 네 그러네요 알 수 없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도 추적해본 법안이 아니어서 죽어도 박근혜 정부의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얘기는 법안 얘기를 좀 했는데 예산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이제 예산소위에서 그날 이제 다음 년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제출하니까 예산소위에서 해당 상임위 관련된 부처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 본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잘라 이건 전액 삭감 최순실 예산이야 전액 삭감할 수 있죠 상임위 전체회의에 가요 그러면 또 논쟁이 돼요 그럼 거기서 보통 장관들이 와서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구체적으로 있어요 우리 조윤선 장관 전 장관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 장관이요 예를 들면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이거는 뭐 진짜 무슨 예산입니다 이러면서 안 돼 그래도 삭감 상임위에서 땅땅땅 뚜드렸어요 그럼 이제 부처 예산 상임위 담당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되살아납니다 어떻게요 모든 상임위에서 한 예산 그 다음에 예결특위라는 대로 다시 모여요 예산은 거기서 기획재정부가 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네크로멘서 같은 거네요 행정부는 네크로멘서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예결특위 와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이런 원대드들을 봤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 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없앨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식 절차로 무의미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어요 진짜 맞먹음은 막을 수 없다 네 근데 그게 진짜 맞먹는 경우가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아 정말요?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서 뭐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어요 요식행위로 만든다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입법부가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가 다 무산시키고 반대로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쪽지예산들이 들어가요 만약에 무슨 뭐 자유총연맹한테 들어가던 이번에 지원을 다 끊었어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자유총연맹 쪽에서도 사람 나오고 뭐 다른 부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 고용 유지되고 있던 건 어떻게 하며 그거는 청년고용에도 해당되는 상목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서 다 지원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기초복지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못 잘라고 저거는 못 잘라요 줄줄줄 얘기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센 척하면서 아 나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가 살려줄 거 아니야 네 지금 나가 나가 이러면 엄마랑 같이 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기획재정부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게 보통 그럴 때 권한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당연히 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 관련돼서 해당 부처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면 그걸 기재부가 함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법과 예산 재정 국가의 돈이라는 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피아 이런 것도 나오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유가 이제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힘이 많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라면 저는 국회의 권한이나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훨씬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때 시행령과 소위 유승민 저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팩당하게 된 원인 시행령 관련된 이거 있잖아요 그 논쟁도 생각보다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어떤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회에 대해 통과된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국회 권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권력만을 쥐고 시민들의 대표와 상관없이 권력을 해두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순간이 이제 유승민은 생각보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박근혜 옆에 있는 기획자였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무너뜨린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적어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데 이 나라의 체제가 당신 같은 대통령이 나오도록 잘못 돼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거짓말로 헤어져도 그 정도 표현은 선전 못한다고 봤어요 네 그렇죠 보시는 시각이 같았군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국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 역할이 무엇이냐를 보고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 또는 활동에서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하고 너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요구나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시민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진짜 좋은 국회의원을 잘 가려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리는 법에 대한 큐레이션이 되었을 수도 있네요 어제와 오늘 한 이야기는 무엇으로 평가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조성수 소장을 다시 만났을 때 한 번 더 들을 얘기가 생긴 것 같네요 좋은 후보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정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냐 다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큐레이션을 하는 게 원래 원론적으로는 정당이니까 패키지로 큐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정당들이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준비했습니다 저 정당은 아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준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제 패키지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으로 그것은 또 정당의 업무 능력이네요 그걸 가지고 정당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정당은 아까 얘기했죠 국회의원은 50%씩 갈려요 매번 신상품으로 절반을 신상품으로 가지고 와요 한국은 국회도 되게 옥션 같네요 MD는 어디에나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MD 매번 절반을 신상품으로 가져와요 근데 그 신상품들이 매번 절반씩 갈리는데 오는데 진짜 역할을 했는가 는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능력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한 일주일에 한 명 이 미니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은 싹 다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력 있고 시간이 많은 분들 아 그렇죠 하긴 요즘 그런 분들 좀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 능력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의 활동들은 법안 예산 이 외에도 사실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꼭 법과 예산만으로 갈등을 다루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 정치에서는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났을 때 그것을 이제 합의시키는 능력 조율하는 능력 이게 사실 또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사회적 갈등이 났을 때 이 문제에 이제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개입하면 보통 이런 논리를 댑니다 어떤 논리를 반박해서 되냐면 아니 왜 사적인 일에 정치권이 개입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의회를 만든 이유는 그런 사적 분쟁을 가만히 놔두면 사적 분쟁을 가만히 놔두면 누가 유리할까요 사적 관계에서 힘센 사람이 유리합니다 건설사가 유리해요 돈 맞는 사람이 유리해요 당연히 약자는 불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각자 그냥 선생님 없이 알아서 하게 되면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그냥 내비두면 층간소음이 사적 분쟁인 줄 알아버려요 사람들이 건축법의 문제인데 감리를 얼마나 똑바로 하도록 감시하느냐의 문제고 그럴 때 원래 공적 권력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나 평범한 권력이 특별히 많지 않은 지민들한테는 유리하죠 사적으로 놔두면 저쪽이 힘이 세니까 기업 권력이나 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니까 그럴 때 그것을 평등하게 조율하라고 공적 권력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있는 게 의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저 지신한 중가요 재판 때문에 법원 갔었는데 법원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거기 또 일찍 갔어요 지난번에 늦어서 못 가서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판결을 뒤에서 국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5건 중에 한 건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도배 싸움이에요 아 진짜요? 그게 법원까지 가요? 그렇죠 서로 내용 증명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현재 판사가 조정위원회로 보내긴 하는데 외벽 방수 처리라든가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세입한 지 얼마 지났다든가 창문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든가 그 법원까지 굉장히 많이 가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의회는 어떻게 개입하냐 물론 국회의원이 직접 해당 군장에 개입해서 합의를 보거나 조율을 할 수도 있고 국회는 행정부 그렇잖아요 공적 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움직여서 경찰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노동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다룰 겁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는 요구를 해서 개입하도록 만드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사적 분쟁에 공적 권력이 개입하는 것처럼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처럼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본연의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와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주가 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데 한국은 꼭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만 잘 돌아가 눈에 안 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미워 죽겠어 누굴 미워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보면 어쨌든 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민주주의 하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권력을 더 부여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함과 불량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저는 의회의 대표자들에게 의회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일반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무조건 좋다 라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이 세지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더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관료조직의 권한이 세지는 거나 사법부의 권력이 세지는 것보다는 의회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좋다 라는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다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후자가 더 우리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입법부가 전부가 민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쪽에 좀 더 나으려면 입법부가 더 힘이 세지는 게 좋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표의 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이야기 해주셨는데 표의 힘이 국민이 기대한 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분야 같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례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선이 되고부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지방교육청들이 엄청 친절해졌다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네 등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물론 의회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게 지금 한국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너무 세다라는 것을 지적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번 대선 때까지 국회가 무지막지하게 하반기에 비해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하반기가 더 빡셉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걸려있는 것들은 작년 결산안이 나와야 되는 것 이미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 계획을 알려주는 것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씨가 다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참 많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최근에 그 짤이 유명해졌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자기 삼계탕이면 전복이 있는 어머 진짜요? 찾아보세요 황교안, 삼계탕 이렇게 찾아보세요 전복 에디션 왜냐하면 전복은 누가 먼저 먹었죠? 그럼 옆에 흔적이 났기 때문에 번쩍번쩍한 게 있죠 그것도 없어요 기자들 자리에 전복만 따라 인력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이고 예산안 편성지쯤 보고가 보통 3월 말까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다 해놨던 걸 복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 대선 때까지 해야 되는 크리티컬한 일들은 없다고 보는 게 아마 언론의 시각일 거예요 언론의 시각일 건데 하지만 원래는 항상 크리티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언론에 비치는 것이 다 당연한 일이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알려주신 대로의 이상적인 지금보다 권한이 더 있고 그 권한을 잘 쓰는 지금은 없는 권한도 잘 못 쓰는 국회라면 그 정반대로 나아간다면 더 많은 소장님 같은 분들이 국회에 못 들어간 그렇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난 꼭 이걸 말을 해야 시원한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인력이 상당히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은 저는 생애 처음 뵀거든요 뭘 처음 봤다고요?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사람을 생애 처음 뵀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정체돼서 큐레이션을 해주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못할 사람들 그러게요 들어가면 누구한테 줄 댔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끝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네 인력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기도 합니다 네 이달에도 조성조 사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늘 강의 듣는 기분이에요? 다음에는 강의가 아니라 좀 빠르게 준비를 해볼게요 아 진짜요? 저도 조금 왜 이렇게 맨날 내가 강의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그러네요 강의안을 들고 오시잖아요 이거 봐 이거 오늘 강의 소개 그거 했잖아 맞아 저번에도 원고가 강의안이었죠 아 나중에 진짜 이 짤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거 아 대비라고 숨겨요 네 아무튼 다음 달에는 좋은 강의 아닌 다른 것을 네 들고 오신다고 약속해 조성조 사장님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XSFM입니다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FM에서 만나요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무얼 했는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조성조 사장님이요 국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것도 아닐 거면 우리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노조 위원장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교수가 협상 못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교수 출신 국회의원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연구위원들이 예산처나에서 들고 올려주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건 어차피 의원실의 역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연구자 출신들은 되게 잘 알 수 있어요 생각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연구와 실무에 차이점 네 제가 교수님들 능력하는 얘기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도요 큰 프로젝트 많이 해보시고 유능하신 분들은요 중간에서 중재하는 게 연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네 교수 일 좀 못하셨던 분들이 못하시겠지 그렇죠 실제로 연구라든가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은 또 실무에 익숙한 사람들은 못하는 영역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실무에 익숙한 사람이 자료를 볼 때 빠지는 함정은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 네 그렇죠 인데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자료의 신뢰도라든가 반론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그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 저 검사가 진짜 실력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지근한 사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스타원 선수들 스포츠 도박 관련된 폭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 해당 검사가 했던 인터뷰에 많은 게이머들이 감동을 했었죠 이 타이밍은 사드론을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맞아요 라고 막 논증하잖아요 와 진짜 연구 잘했구나 공부 똑바렀구나 저 검사가 근데 그러고서 역시 검사들은 달라 이러면 개멍청이다 맞아요 저 사람이 검사가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유능한 사람이구나 부지런한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것만 남았어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조성조 소장이 저희가 처음에 모셨을 때 3월이나 2월에 그런 소리를 냈다 그럼 날 뽑아줘기기 때문에 난방에 잘라버렸을 것이다 그러게요 날라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선거 또 되면은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보는 법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퍼다 날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윤현의 첫 조그아리실은 보람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퍼뜨려주시고 UMCA와 윤세민은 다시 다음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녹음 일정 때문에 야근이 발생해가지고 김상도는 퇴근했고 저희 둘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XSFM